이동식 과일 판매상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수단인 현대자동차 포터와 기아자동차 봉고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포터는 지난해 그랜저에 이어 국내 자동차 판매량 2위를 기록했습니다. 봉고도 6만대 넘게 팔리며 사상 최대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조선업을 포함한 제조업은 물론 금융과 서비스까지 대부분의 업 중에서 인력 감축이 진행돼 퇴직자들이 1톤 트럭을 이용한 창업에 뛰어들면서 포터와 봉고의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포터와 봉고의 판매량은 경기가 위축될수록 증가하는 흐름을 보입니다. 경기 후퇴로 실직자가 많아질수록 영세 자영업에 뛰어드는 인구가 늘기 때문에 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쓰는 1톤 트럭의 수요가 덩달아 증가하는 겁니다. 실직자가 늘어난 데는 고용인원 수가 많은 조선업 등이 업황 악화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 기업들의 구조조정 움직임이 제조업에서 금융권 등으로 확산되면서 포터와 봉고의 수요는 더욱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수경기 부진으로 자영업 폐업률이 늘어난 점도 포터, 봉고의 판매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비싼 임대료와 인건비 등의 허덕이다 결국 점포를 접은 자영업자들이 이른바 길거리 창업으로 전환하면서 적재 용량이 많고 운행이 쉬운 1톤 트럭의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소리TV 신보람 기자입니다.